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마가복음 1장 41절 태고쪽부터 있던 어둠이 빛이 있으라고 하신 전능자의 명령을 들었습니다. 그러자 즉시 빛이 생겼습니다. 그런데 주 예수님의 말씀도 그 능력있는 태고쪽 말씀과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. 장주와 마찬가지로 구속도 능력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.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됩니다. 당시 문둥병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료되지 않았을 뿐더러 자연도 그 병을 치유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문둥병이 발한 그 자리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치료되었습니다. 그런데 주인인 우리는 문둥병자보다 더 비참한 궁지에 빠져 있습니다. 그러니 그 문둥병자의 본을 따라 예수님께 가서 그에게 꿇어 엎드려 간구하십시오. 우리의 믿음이 비록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정도의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행사하십시오. 그럼 틀림없이 깨끗함을 받을 것입니다. 이 불결한 문둥병자는 율법에 규정된 것을 어기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 나무라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. 그는 그 문둥병자와 자신을 교체하셨습니다. 즉 그를 깨끗게 하시려고 그를 만지심으로써 레위기에 규정된 불결 항목에 걸리셨습니다.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었으나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. 오 불쌍한 죄인들이 주님의 복되신 대속사에게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간다면 곧 자비롭게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 속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. 보리떡이 계속 생겨나게 하시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던 베드로를 건져주시며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붙잡아주시고 성도들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손 바로 그 손이 주님을 구하는 모든 죄인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. 주님이 만지는 순간 그 죄인은 깨끗해질 것입니다.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구원의 원천입니다.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.